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마이카 따나 마이카 따나 이거 최악이다 아 안돼 제발 잡아라 제발 하나만 잡아라 하나만 와 난리났어 이거 지시 라이브 마이카 따나 마이카 따나 아 마이카 따나 마이 야 초코패 씨받으면 호응 좀 해라 마이 온다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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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맵 좀 봐 개새끼야 아 잡았다 좋았다 처음엔 분위기 좋았는데 킬 나오고 고구마 터진다 고구마야 딜 박아라 고구마야 씨받 와 이러면 안되는데 게임 나이스 나이스 역전당이야 이거 진짜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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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바로는 바로 이여 우와 일단 일단 그분 먼저 짜른게 제일컷다 진짜 와 대박 야 이거 이거 대박이다 진짜 씨발 안 돼 존나세요 안 돼 아 그부가 20개 쳐먹어가지고 댐지가 지금 미쳤어 가로가야 돼 안 돼 버려 제발 버려 버려 좀 버려 좀 버려 좀 버려 좀 버려놔 그냥 티낸게 나와 이게 티낸게 맞아 아 개새끼 아 비비고 또 비비고 씨발 바로 남았지 지금 바로 버프 야 무조건 살아라잉 죽음 안돼 죽음 안돼 형 죽음 안돼 아 나 그냥 배끌그랬다 아 진짜 존나 시간참다 아쉬운게 먹긴 먹었는데 네 기다려 이블린 10초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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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어차피 못끝네 쟤들 못끝네 못끝네 집 못가게 집 못가게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야 고구마 집 박어 고구마 씨발 고구마 캐 씨발 정선고구마 캐새끼야 제발 이겼다 이겼다 짜리 끝 い い い い い い 와아이 씨발 진짜 마지막에 그분 끈거 대박 인정하자 진짜 마지막에 그분 끈거 인정하자 그분